Woa voa 네에에에요 예에에 그 employer 이 별로 안 놀라잖아요 야! 야! 안 쳐? 안 쳐? 안 놀랐어 안 놀란다면서요 아니 나 이거 열고 여기 나오면서 내가 빵 이럴라 그랬더니 와 이것도 생각 못했네 사진이 화장실 갔잖아요 금방 갔지? 놀라니까 한 번만 더 얼마나 나도 생각지도 못했네 니가 그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 오케이 빨리 찍으면 니가 봤을 때 똥이야 아니면 모르겠어 일단은 빨리 가야돼 이제 빨리 빵! 또 한 번만 더 더워 더워 아 더워 더워 다 웃겨가지고 사람이 없어 봤는데 이쪽은 상상도 못했네 니가 먹어봐 나 지금 잠깐 여기 갈 때도 뭐는 먹어봐 아니 먹어봐 드지라고요 드지라고요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진짜로 아니 진짜 먹어봐 드시라고요 아니 니가 이게 아니 먹어봐 진짜로 이거 안 먹으면 이상한 거야 형 또 속이려는 거잖아 아니 음식을 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꼭꼭 씹어먹어 그냥 가지마 도박하지 말고 야 요정도는 요거 같다 했냐 나 못 속여 아이고야 술이 취한다 취해 와 술 먹으래 약하냐 카메라 끈 거잖아 한 잔 주세요 그래 이렇게 찍고 나서 편하게 먹는 것도 좋다니까 얼음 좀 도와줄게 아 양반이 있네 아 돼지껍데기 돼지껍데기 저거 진짜 먹자 나 저거 일부러 허고 가야겠어 이게 요즘에 이거 껍데기 일부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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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다 어? 뭘 들켜 그거 왜 갖다 놨어 뭐 하려고 아니 뭐 하려고 뭐 이게 이씨 뭐란나 진짜 이런 거 갖다 장난치 장난치지 마 이런 거 이거 옛날에 안 좋은 추억이 많아 이거 와 남자나 야 전부 봐 니는 내가 누구 때문에 찍는 거 있는데 닌 왜 찍어 그걸 동네 유튜버가 저도 이런 거 어 뭐야 저거 에허허허허하 에허허헣 이고 이것저것 Questoיא용 먼지 달라고 엎 offshore 멈ARS 저ENN 이런 거 para 여기도 왜 갖고 오냐고 지금 분규 다 라면 같은 거 이제 면 먹고 이걸로 쫙 자르고 이제 유튜브 가구로 가려고 그랬죠. 면을 이걸로 자른다고? 짤려? 그니까 짤리든 안짤리든 이제 썸네일이나 이런 게 뭐 중요한 거니까. 줘보세요 그런 거. 뭐를? 아 그거 이런 거 이런 거 자를 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야 웬만 고소당해 나한테. 아 진짜 까불지 마 이런 거로 까불지 마. 아니 이거 안 믿어요. 못 믿어. 그러면 한번 믿어보세요. 아 까불지 마. 아니 우린 하나야 라고 했잖아요. 맨날 하나야 하나야 무슨 술도 안 먹고 믿음의 영역. 야 까불지 마 치워.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아 진짜 뭐 그냥 돼지 껍데기에다가. 아 믿어 믿어 믿어. 압니다. 그럼 여기서. 자 앞을. 아이씨. 까불지 마 진짜 까불지 마. 너 어떻게? 확 밀어버린다. 분명 잘 때 민다.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형이. 잘 때 잘 때 민다. 자. 아니 둘. 둘. 하지 마. 셋. 진짜 잘 때 민다. 네. 잘 때 밀어. 다섯. 잘 때 민다고. 여섯. 잘 때 민다고. 일곱. 여덟. 아홉. 잘 때 민다. 아니 치우라고. 열. 치워. 자. 아이씨. 형이 잘 믿어줘서. 저도 형을 믿었어요. 나는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지 알지. 난 이것만 봐도 싫어. 옛날에. 이거 갖다 장난. 아이씨. 요 기스. 그러니까. 어떤 스크릴치. 알아요. 여기에. 요렇게만 그냥. 그대로 쭉 놔두면 딱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가스에요. 가스에요. 안 돼야지. 오 됐다. 우와. 됐어 됐어. 그냥 막. 아아. 야야야. 선배님 너무 두꺼워요. 아이 씨. 어.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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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됐어 됐어. 그냥 막. 난 지치 있으니까 지치 이제. 매운탕 끓이면 라면 항상 우리 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서. 이걸 썸네일에 썰려고 했죠. 네. 항상 먹는 거니까 뭐 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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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이렇게. 딱 찝어서 먹으라니까. 양념. 음. 아하. 댓글에 의하면 먹으로 단양 박재범이 많이. 이렇게 돋보이니까 이제. 제거하려고 한다. 뭐 이런 소문도 있겠네. 아하. 맑아치고 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애도 셔야 되고. 니가. 스케줄이 솔지 말해서. 우리 스케줄에 맞히는 게 아니잖아. 권수야. 니가 바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지. 뭐 연휴가 껴있고 이러면 쉬어야 돼. 네. 그러면 그 주에 못 쉬면은. 주말에 못 쉬니까 일이 안 돼. 우리도. 아이. 술을 먹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오시면 돼. 대박. 돼지 껍데기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니까. 아. 맛있어. 평상시는 잘하잖아. 근데. 너. 사람들이 맨날 그러는지 알아? 응. 아. 원샷은. 진짜로. 그래도 원샷 해야 되는 거죠. 알아서 해. 아. 또 이렇게 부담을 주시면. 하하. 우리. 원샷. 노그래끼. 오. 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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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할 것 같아. 와. 아. 아니 그니까. 느낌이에요. 지금 술이 좀 올라왔어요. 와. 뭔 실수를 할 것 같은데. 공복 쫙 공복이니까. 그거는 남자가 아니엄마. 정신 똑대기 차리라고 아 맵다 이거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오해하고 갔다 오실게요 으임 정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윽 아 아 다음 시간에.. 전화... 전화... 전문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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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놀래... 아니 술 먹다가 이런 장난 치지 말라고! 이거 안 켜 놓은 거 다 알아! 켜놨어요! 멀켜라 아까 껏는데 저 불이 안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왔는데 어디 들어와? 여기 들어왔잖아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야 야온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셔도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